이 녀석이 소리나서 붙잡으라고 하지마. 이놈아, 새끼 안 봐라. 잘 데려왔어요. 이사심 집 벗어야다. 여미하고 이사심 벗어 올라간다. 새끼는 안아. 이놈아, 새끼 안 봐라. 이놈아, 새끼 안 봐라. 이 녀석이 소리나서 붙잡으라고 하지마. 이 녀석이 소리나서 붙잡으라고 하지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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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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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미가 지한테는 정식이로 봐라 정식이로 봐라 정식이로 봐라 나 지한테 봐라 생각보다 예쁘게도 놀았네 꼬랑 귀에도 좀 나고 할머니 발 신경같아 아무야아 가지러워 아무수가 그러지마 동생이야 동생 아무 només 와 감사합니다.